자 2강 9번 볼게요 Say you're driving down the interstate at 65 miles an hour 자 당신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Interstate 하면은 우리 주 사이의 고속도로에요 주에서 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시간당 65마일로 이 정도면 거의 시속 100km 넘는 거예요 엄청 빨리 자 그래서 달리고 있다 With three friends from out of town 자 이제 동네에서 온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있고 You certainly say to them 당신이 그들한테 갑자기 얘기합니다 Hey there's that amazing pink house 야 저기에 저 엄청난 그 멋진 핑크하우스가 있어 What happens?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happens?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Probably there's a lot of sudden heads Swiveling 자 아마도 뭐가 있을 거야? 머리가 이렇게 샥샥샥 넘어가는 게 있을 거다 이거죠 자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고 누군가의 엘보 팔꿈치는 어디로 가요? 우리 end up in 하면 결국 어디에 가다 입니다 결국 어디에 있게 되다 결국 어디에 있게 되요? 누군가의 rip 갈비뼈죠 오 어디 어디 하면서 푹 치는 거야 그리고 and maybe one of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들 중 한 명은 get a glimpse 우리 get a glimpse 한번 힐끗 보는 겁니다 힐끗 봅니다 그렇지만 but probably nobody really gets a chance 아무도 아마도 못 봐요 무엇을? to see it 그것을 볼 수 있는 뭐 결국에는 아무도 못 본다 이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해놨어요 맞죠 and somebody might not believe believe you 널 믿지도 않을 거야 누군가는 she didn't see it for herself 만약에 스스로 이걸 보지 못했다면 자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what if 주어 동사는 만약 누가 무엇 한다면 이거죠 만약에 누가 무엇 한다면 자 만약에 당신이 자 근데 우리 if 안에 head pp 나왔네 그럼 이거 뭐야 무엇 했다면 이라는 과거에 대한 과정이잖아 맞죠 당신이 만약에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뭐라고요 hey coming up on the right here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in about 2 miles 2 miles 2 miles이면 한 3km 이후에요 3km 정도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there is an amazing huge neon pink house 뭐 엄청난 pink house가 있어 watch for it 그건 보지 않을래 예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대신에 자 그렇다면 be ready 준비가 돼 있을 거고 자 where to look 어딜 봐야 되고 what to look for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 것이다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where to 동사 어디에 동사하는지 what to 동사 무엇을 동사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 것이고요 그리고 they would see 그들은 또 볼 거야 what you wanted to see them 뭘 볼 거야 자 당신이 그들이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신이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 wants someone to do something 얘가 요거하길 바라다잖아 당신이 그들이 보기를 바랬던 것 이리 되겠죠 맞죠 그것을 애들이 결국 볼 것이다 이거죠 writers 자 이제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writers 뭐야 작가들도 need to advise their readers 그들의 독자들한테 조언을 줘야 돼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that advise 그 조언이 doesn't always 자 not always 항상 무엇 하진 않다잖아 항상 무엇 할 필요는 없어요 in a thesis statement or a topic sentence 자 이 thesis statement든지 아니면은 topic sentence든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키워드니까 전문 용어니까 기울음이 채로 나왔겠지 그렇지만 but it does happen to does need to 정말로 무엇 하긴 해야 돼? happen regularly 규칙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누가 무엇 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뭐 할 수 있도록 don't miss something crucial 뭐야 뭔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도록 이게 1번이겠죠 답 우리 crucial 하면 중요한 이잖아 something crucial 중요한 뭔가를 얘네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 so that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라는 의도나 목적이니까 맞죠 2번 don't accept the advice unconditionally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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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dvice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use some books for reference purposes 자 우리 reference 하면 참고 참조예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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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어떤 책을 사용하도록 4번 come back to a difficult part if necessary 필요하면 어려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5번 guess the meaning of unknown words by context 맥락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다 이상한 얘기 나왔죠 1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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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